엔터가요 홍발금 기자 승인 2019.01-3018.5 사 댓글 홍발금 기자 1월 30일 오후 서울용 상구 이태원 도의 위치 앙블루스케어 아이 마켓홀에서 CLC CLC 이어 덜번째 미니엘 건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진행됐다. 이날 CLC CLC는 쇼케이스에서 신공 무대를 공개하고 포 포 타임까지를 응답 시간을 가졌다. 한편 1년 만에 컴백하 는 CLC CLC 는 29일 저녁 6시 미니앨범 로 1. 로원 을발매 타이틀곡 로 로 활발하게 활동 clc 엘키 무대 위 표정 연기 로 현장 clc 타이틀곡 로 강렬한 포부 담아 엘키 아이 디어로 탄생 clc clc 예은 엘키 mv 티저형 상공개 clc clc 엘키 빼꼼 드러난 메이치 미모 조 은하루 되세요 hd 포토 clc clc 엘키 고급스러운 눈빛 uc uve hd 포토 cl c c clc 엘키 우아한 자태 uc uve hd 포토 clc clc 엘키 너무 짧은 스커트 해줘 신스러운 손길 uc uve hd 포토 clc c c lc 엘키 uc uve hd 포토 clc clc 엘키 당당한 발걸음 uc uve hd 포토 clc clc 엘키 각선미 자신감 uc uve hd 영상 clc clc 소연 여자 아이들 위 지원 사격 진심 느껴져 1.930 현장 컨백 clc 소연 지원 사격힘 이거 노 저밀 노린다 종합